이와키 알파 타볼까? 아 맞다 맞다 이거 있지 진짜 개사기 이케 분산 40% 줄여주고 주포 회전속도 20% 늘리고 부안포 분산 40% 줄여주고 부안포 사거리 20% 늘려주고 사기긴 한데 달리는 애들이 좀 이상해요 이와키 그리고 유발이 이런 애들밖에 안달려서 의미가 있나 싶어 인게임 최고의 익힙입니다 저게 이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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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Fey 이와키 알파요?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딱히 의미는 없어요 안돼 옙 이븐이 틀어줘 이것 때문에 신나지 얘는 미디엠 이거 산소 어뢰니? 세발짜리? 아닌거 같은데 대공포 몇키로야? 2.5키로? 포쇼가 내 머리위에서 춤추겠다야 얘 판금십있고 음 그거 말고는 판금십이 안보이네 이거 의외로 판금십이다 퀘니 알베르트 오야 대공피타민 3.5키로네 포쇼마린이 그나마 귀엽지 않아? 십덕배중엔? 이거 경적이 이런거야 대공포 소리가 아니에요 경적이야 경적 포쇼마마가 아... 뭔가 있네 쪼깄네? 흐흐흐흐흐흐 아시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했더니 보쉬였네 사이언스 베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이언스 베슬님 사이언스 베슬님 이스터에크야 이스터에크 4키로 깝쳐볼까 4키로면 텐 류 텐 류 텐 류 내 피셜 개량사 아닐걸 근데 일본배에 아까 그 킵이 있는 이유가 뭘까 아따 얘 연막있어 얘가 처음이었나 순양함중에 연막 달린게 4.3키로 이거 자오한테 달린다 생각하면 끔찍한데 포회전도 빨라져 차라리 대선한테 주면 오야 야 근데 진짜 자오한테 달면은 점집탄이겠는데 산수월에 아니네 저기 저렇게 많은데 점령 될 리가 없겠지 아 형 왜케 느리셔 고간 괜히 찍었나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미안하다 어 안 죽었으면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 이 게임에서 빨리 탈출해 이 게임에서 빨리 탈출해 아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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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놀래라 이거 주포 살짝만 뒤에 설치했었으면 360도 놀거 같은데 불 끄겠지 야 위장도 낄 줄 아는 친구야 똑똑하구만 야 얘 가감속 진짜 빠르다 불 왜케 잘 붙지 느려 너의 공격 다 보인다고 지금 고간 찍어서 드레드노트 함수 뚫리는거지 아닌가 얘 16미리인가 달달한데 머리통 풀 딜 다 들어간다 따뜻해 근데 왜케 드레드노트가 많아 어떻게 한번 풀었어 공짜로 멈췄나 멈췄네 언제 풀었어요 드레드노트 최근이야 최근이야 아 진짜 나 왜 몰랐지 강화강 난 있는걸 난 거기서 받았어 옛날에 그 항구 이스터에그 푸니까 그 첫번째로 풀었다면서 주더라고 그 드레드노트랑 그 카토리랑 선택하라던데 카토리는 내가 카토리 1티어 시절에 타봐가지고 그냥 드레드노트 달라고 했어 같이 가자 같이 놀자 얘들아 야 선회하면서 쏘면은 계속 쏠 수 있네 주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걸 어 이러면 나볼텐데 얘네 큰일났다 연맹하칼 땄다 저 안막으면 게임쳐요 여러분 아직 블라샷에 대한 개념이 없는 티어인가봐 한두번 쏠법도 한데 어 아닌가 나 조준하는건가 지금 야 근데 우리팀 저남들 껌딱지야 절대 안떨어지네 서로 어 안맞나 와 저걸 피하네 와 나 쏠려고 포 잠그고 있는거야 이게 이러면 이게 이러면 어 소원 그러면 뭐 무슨 아니 이제 요거 정확히 이 으 아 미안해 얘들아 정말로 미안해 얜 뭐냐? 쓰레기 육랭 찍고 여기로 오네 너 누구야? 9500만 야 드레드노트 36000 노케이사만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른 게임을 찾으러 갈거야 안톤이랑 얘네 또 뭐야? 굿 굿 무사시로 7만 1000 체자래로 4만 2000 쉽지 않다 역시 저 티어 어렵다 여기 악한 손은 뭐 특이한거 없지 2킵 다 열린거? 이게 이의 경적이예요 댓글에 close 드 ними 다 열린거가 없지? 죄악한거 없지? 비밀